잘 어울리지? 이 운동화 되게 편하다? 아 그래? 새로 산 거 같지도 않고 오래전부터 신었던 것처럼 편하고 익숙해 도와 너처럼 앞으로 너만 날 때 이 신발만 신어야겠다 요소다 너 설마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주다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줘 너 기억해달라고 했잖아 난 기대해달라고 했고 문득 울문이 들었어 난 왜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 그걸 또 왜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당연하던 상황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문득 네 목소리가 기억이 나더라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사람들이 나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기억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도 나 무섭지 않았어 그 공간을 도와 네가 채워주기 시작했거든 너무 좋긴 한데 애들한텐 비밀로 해줘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고 싶어 너만 기억하는 여주다로 그래 줄 수 있지 그래 줄 수 있지 그래 줄 수 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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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